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달빛 내륙철도를 신규 추진 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4회 연속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막바지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